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건양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의 질문. 21차 아기 분유수유 완분하는 남자아기 이야기예요. 생활의 발견님. 21차 아기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이 댓글은요. 아기 6분만 먹고 뱉어요. 이런 동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아기는 38kg이고 20일 된 남자 완분 아기예요. 60에서 80을 먹어야 할 아기가 30에서 40 먹고 잘 때도 있어서요. 혹은 75 먹고 30분 지나서 또 먹고 싶다고 하고요. 분유는 2시간 텀을 지키래서 자는 애 깨워 더 먹이려고 애써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더 달라는 아기에게 공갈이라도 물려 좀 텀을 더 줘야 소화시킬 수 있나 궁금해요. 그리고 오후 2, 3시경에 수유 시에는 먹다가 꼭 살에 걸리듯이 하고 달라고 해서 먹이면 조금발 다 울고 트림 시키려고 하면 달라고 울고 반복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3.8kg면은요. 60에서 80이 아니고 80에서 100이에요. 80에서 100. 75 먹으면 적죠. 당연히 30분 뒤에는 소화 좀 되고 나면 더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3.8이라 그러면 보통 4kg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한 3.5로 계산하고 보통 그렇게 저는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해요. 남자아이들은 워낙 먹성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좋고 그럼 이제 80은 거의 2시간 수유텀이고 100이 3시간 수유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분유를 2시간 수유텀을 지키라 그런다는 거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나요? 깨워서 먹이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네 그렇죠. 우선은 젖병 물리기에서 애기가 공기를 많이 먹는 걸로 보여요. 이제 살에 걸리듯이 먹으면 조금 빨다 울고 트림 시키려고 하면 또 배고파서 울고 이게 반복인 경우에는 먹을 때 호흡 조절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감 있게 숨 쉬어가면서 탁탁탁 삼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울컥 나온다든가 이제 급하게 먹고 너무 배고파서 급하게 먹다가 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달래가면서 먹여야 되는데요. 이 모습을 제가 한번 보면은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오늘 지방분 페이스톡 코칭 하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텀을 지켜서 약기한테 먹이는 것도 중요해요. 분유수유에서는 텀이 중요합니다. 모유수유에서는 텀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해요. 네 분유수유텀은 중요해요. 그런데 분유수유텀을 지키기에 앞서서 아기에게 지금 아기가 졸린 건지 배가 고픈 건지를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어떤 루틴을 자꾸 원하시는데 제가 지난 동영상에 이제 모유수유 관련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지금 조금 먹는데 너무 졸려요. 그러면 아기한테 푹 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좀 자면 내려놓으면 아기는 금방 깨죠. 금방 깨서 또 안 먹고 또 지지부진하게 먹고 이러면 뭐 1시간 반 텀으로 계속 뭐 30 먹고 40 먹고 좀 이따 또 30 먹고 찔긋찔긋 가다가는 아이가 오후가 되면 너무 피곤해져서 먹는 동안 화가 나서 제대로 먹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기들은 이제 우리는 밤에 한 7시간 8시간 자고 낮에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패턴이 잡혔잖아요. 어른들은요. 그런데 아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먹고 나서 조금 놀다가 푹 자고 다시 일어나서 먹고 조금 놀다 푹 자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노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밤에 한번 훅 자는 텀이라면 아기들은 이것이 3시간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선 아기를 살펴봐요. 얘가 먹긴 먹었는데 정말 너무 잠에 취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인지 그러면 안 와서라도 푹 재워주는 거예요. 재워주고 나서 새로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자면 엄마들 대부분 내려놔요. 그럼 아기가 못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막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어나서는 아기를 이때까지 푹 잤으니까 이제는 깨워가면서 먹어도 애가 깨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워가면서 다 먹이세요. 정량을 그런 다음에 다시 아기가 놀다가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엄마들은 안아지면 계속 안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눕혀놨을 때 잘 못 자면 이 아이는 나중에 먹는 것도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누워서 못 자겠다고 하거든 세워서 안아서라도 아니면 함께 끌어안고 누워서라도 꿀잠을 제공해 주시고 나서 깨워가면서 끝까지 다 먹이고 또 꿀잠을 제공하고 또 깨워서 끝까지 다 먹이고 이거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아기도 소화가 잘 되고 살에 걸리는 일도 좀 줄어들 거예요. 아기들이 피곤하면 먹는 믿음을 잘 못 맞추고 좀 사소한 거에도 짜증을 내서 오후가 되면은 좀 달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세 시경 수유 시에 아기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은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데 부모가 자꾸 젖병으로 주다 보면은 이제 두 시간 수유 텀이 아기한테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꾸 주다 보면 아기가 안 먹으려고 버텨요. 버티다 보면은 살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아기가 먹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젖병 수유 자세가 잘못된 건지 혹은 아기의 하루 스케줄 때문에 아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예민해지는 건지 피곤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아기의 필요를 아기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두세 시경에는요. 굉장히 푹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오후 두세 시경 11시에서 3시까지는 아이들이 낮잠을 꼭 그 시간에 두 시간 이상은 푹 자줘야죠. 한 시간씩 두 번을 자든 두 시간을 한 번에 자든 좀 길게 자서 세 시간을 자든 그때는 꼭 자줘야 오후에 먹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혹시 이때 아이를 일부러 깨워서 수유 텀 때문에 자는 아기를 일부러 깨워서 먹이시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제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